안녕하세요. 일진에게 반했을 때에서 도예석 역을 맡은 A6-1필입니다. 제가 녹음실에 온 이유는 바로 일진에게 반했을 때의 두 번째 OST, Like a Fire를 녹음하기 위해 왔습니다. 강렬한 비트로 이루어진 이 곡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누구보다 부드러운 예석의 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연두를 점점 사랑하게 되면서 타오르는 감정을 담아낸 노래입니다. 국TV 시청자 여러분, 일진에게 반했을 때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고 1월 18일에 공개되는 Like a Fire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원필이었습니다. 안녕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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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